한글자막 by 한효정 너 왜 정말 이래야겠어? 너도 알잖아. 이게 부림학교 전통인 거. 웃기고 있네. 이것들이 어디서 터스레부려. 쫄리면 지금이라도 그냥 가든지. 해류. 내가 오늘 니들 못된 버릇 단단히 고쳐줄 테니까 각오들을. 자 그럼 이제 부림학교 전통의 신고식을 시작해볼까. 자 그럼 이제 부림학교 전통의 신고식을 시작해볼까. 우리 박병원과 환영한단. 우리 박병원과 환영한단. 총잘. sheriSi Whew. 우리 박병원과 환영한단. była muchís. Arts. Era이 진로 할 담그는uck 세워라! 놀자!